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손록손록 손록손록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으로 직접 만나 뵙게 되었네요. 일단 저희가 채널을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손록손록TV의 채널 이름은 누구나 유추하실 수 있게 저희 이름에 한 글자씩 따가지고 손록손록TV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저희가 앞으로 할 일들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아무래도 연주하는 악기가 베이스다 보니까 뒤에 보이시겠지만 베이스를 중심으로 베이스들과 함께하는 장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악기도 장비겠지만 발을 깔고 연주하시는 이펙터라던가 또는 앰프 아니면 여러 관련 장비들. 그렇죠. 녹음 장비라던가. 그렇죠. 녹음이라던가 영상 장비라던가 미디 장비. 다양한 장비들이 많아요. 그 모든 장비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물론 다 모르지만.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다뤄보고 얘기를 좀 해보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이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채널을 하나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과연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만났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셔서 계속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저희는 앞으로 베이스를 중심으로 악기 리뷰뿐만 아니라 굉장히 스펙터컬하고 버라이어티한 아무말 대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말 대잔치입니다. 모두들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감사합니다.